아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노멀 조졌다 와 이 사람 존네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큰일났다 저 이제부터 말수 좀 줄이고 좀 빠깨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잘하는 사람임 아 제가 지금까지 예능 예능 이걸 좀 하고 있었는데 잠깐 입 좀 다물고 저기 진지 픽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하 아니야 딱 한번 해보자 택푸자라면 너무 오래걸리니까 선성으로 해보자 오 맞아 다행이다 그닷 아니야 그닷 안쓰고싶네 오오오 아 기립근의 기하입니까 그건 인정이지 어떻게? 우종 피한다고? 오케이 나이스 와 진짜 잘하네 아 기형이 아니라고요 기형이 아니라고요 기형이 아니라고요 아 끌풍이 안나갔어 와 12프레임까지 못 들어가는구나 대단 나도 썼는데 죽는거니? 오오오 짱 소스틴 잘하네 댄스 댄스러보니 원소세용 대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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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맞는거 보고 때렸어 그렇지 이런 쉣! 패크? 조짐 야! 오케이! 와우 아하 왜그러셈 메이플스토리 아님 셀컵님 어서오세요 어! 너무 잘하는 세부? 되자! 아 진짜 않네 우와! 놀래라 막 1 낸이 못오세요 오 쉣 야 잘한다 어우 아하 한번만 참을걸 간다 토화는 뭐에요? 토화는 뭡니까? 10선 할까? 10선 하자 1대0이죠 세주세요 여러분들 만들어 불러요 여러분들 이제 포기했습니다 내가 부르지 말라고 해도 부를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어허 와 저게 너무 빨라가지고 때리기 어렵다잉 아 나이스 마음대로 부르세요 예예 마음대로 부르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부르세요 야 이거 아니지? 오케 와우 와 이게 카운트하네 뭔가 뭔가 와아 펜을 계속 붙이는거야 오케 오케 1대0 세 카운트는 뭐해요 세 카운트는 뭐해요 세 카운트는 뭐해요 어서오세요 오케 와 개빨라 아이 뭐하세요 이 카운트는 잘 뛰우고 에헤이 어 에이 에헤이 어 에헤이 오에에 오 아닌데 아 저거 12지 싶다 바껴가지고 아 뭐 계기면 안되는군요 아 계시네 호주분 있을때 물어보세요 저는 폴 트택이긴 한데 하질 않아가지고 제조깡을 시킨건 저는 이질품 밖에 없는거 같아요 아 이게 왜 우와 놓고 아 뒤로 돌아보나 왜 대박 때릴거 없어라 우와 진짜 진짜 현명하다 우와 저기서 저렇게 때리네 맞을 수 밖에 없잖아 저렇게 하면 아니 … … … … … … … 어 진짜 잘하는데 이거 아 이거 안된다 아 왜 이렇게 삑이나 4초 하려고 했는데 아 파랑단은 가능하죠 파랑단은 가능하죠 주황단이 운수하고 있어 파랑단 인정합니다 개미친놈 아세요 여러분들 아 하려고 했는데 안됐네 안 될걸 와 통과했으네 나이스 철저한 계급사회 파랑단 찍고 운수하세요 여러분들 기원 아이 뭐하세요 이 칼이네 아 안되죠 나중 몇강 아 높은 몇강이었네 흑님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나 이거 흘릴생각 없었는데 흘릴생각 없었는데 흘릴생각 없었는데 뭔지 없나 와 흘릴생각 없었는데 흘릴생각 없었는데 왜 흘릴생각 없었지 대구 가볼래요? 아 안가네 아 대구 안가네 어 왜 맞아? 아 나도 왜초 했는데 그분이 더 빨랐나 와 축보정 오진다 나이스 까비 또 때리고 오 오케이 매친다 스웩 오케이 아 아 아 까비 까비 한 번 더 슬라인데 까비 아 아 지금은 피드백 받고있잖아요 지금은 피드백 받고있으니까 신삼덕 쓰세요 아 아 아 아 아 반식이 치면은 되게 나올거 같더라 벽 아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Big 하고 찰들 그 있어 아니 아 그렇지 움직임 맞아 나이스 기형이 예지공 사제하자마하네 아이씨 웃겨가지고 아 뭐하세요 기형아 아 기형이래 아 기형 아이씨 아 여러분들때문에 오염됐잖아 나이스 TK 고수님 어서오세요 구렛나루 여기있어요 자랑이 시작했습니다 기형이 아님 아이씨 알았는데 오예 언제 언제까지나 진실아 아 안되네 아 이거 10이 아니야 12야 13이 아니고 정신차려 아 12라고 이새끼야 어 어 충마창 나이스 안되랄걸 이제 안될걸 일어나면 맞아야죠 죽어야지 그렇지 어 야 이거 살아 아유 죽은줄 알고 이 오지랄라인데 살아있었네 어 뭐야 원잽 씹고 들어왔어 어 정중선 나와 저기인가요 그렇지 뭐야 왜암맞으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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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이 사람이랑 한번 해보셈 이길수 있을거 같으셈 여러분들 이길수 있을거 같으셈 어 무슨 14천분 이렇게 같은 소리하고 있어 아 하죠 이거 내가 머리가 아무리 기형이가 됐지만 철권으로 운수를 두고 있네 어허 머리 운수는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카즈야 운수를 두고 있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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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우와 어허 아 이분 진짜 잘하는 분이라니깐 여러분들 오케이 나는 몇가 깨려주고 나락 깔고 나락 또 깔고 더이상 안쓰고 메모리 나이스 기형이 기형이 빛 기형은 뭐야 하하하하 아 머리가 어려져가지고 말투까지 어려졌나 봐요 아 왜그러셈 왜그러셈 와 덮어 그렇지 원 원투 포 야이시 빠른데 아이 벽거리만 잘되서 끝난건디 괜찮아 나이스 으아 내가 이분한테 졌다니까 에보 제패때 졌다니까 이 사람 진짜 잘하는 분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럼 으아 박았다 농락이라뇨 뭔소리 쌤 진짜 농락이 뭔지 보여줘 아 농락하면 안돼 뭔소리야 농락하면 안돼 팔로우 감사합니다 뭔소리 쌤 다들 정신차리쌤 내가 아무리 머리가 기영이가 됐지만 철권은 기영이가 아니쌤 아 한 박자 늦게 쓰네 아 울산님 어서오세요 울산님 이분 잘하시는 분 맞죠 사람들이 자꾸 무시해요 이분 잘하시는 분인데 오케이 아 오케이 나이스 맞죠 맞죠 유명한분이죠 아이씨 사람들이 자꾸 아이씨 왜 내 말을 안믿어주지 울산님 어서오세요 울산님 어서오세요 아 요새 울산님 방송 너무 꿀잼이에요 재미있게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저 이제 울산님 후배거든요 여러분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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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요 그닷 아니네 오우 타래기? 오 오케 막았노 오우 오우 왜 안갔어 기원 기원인데 근데 카즘에 안해도 잘하시잖아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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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원투 포 쓰리 대고 가는착 하다가 날아 일어나 주나요? 걸리나요? 아 역시 안걸리네 나이스 오우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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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다 아 진짜요? 아아 원래 꿈이 뭐셨어요? 어어어 아이씨 참아 으닷 우와 홀리 너무 침착한거 아니야? 반식이 치면 으닷 쓰고 싶을걸? 아 야 이게 나오네 하아 대박 스팀 너무 잘한다 아우 바보 아 이건 진짜 잘해요 나이스 공짜 이건 공짜였다 와 막네 다행이다 운 개좋았다 으아 병 제발 야 이거 막히는구나 하면 안되겠네 아 이게 좌종이 생각보다 이게 후딜이 길것처럼 보여서 한번 써봤는데 안되네 내가 늦었나고 놀라운게 뭔지 아세요? 이 머리가 4만원짜리 머리에요 한국돈으로 백박침 유나이티드 킹덤이 어디오세요? 뚜껑을 지마세요 뚜껑이라뇨 내 머린데 아니 내 뚜껑 아니 내 머린데 뭔소리 샘 어 뭔소리 어 유랭리님 어둠의 전력협님 87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 개자람 개이든 야 이거 기회다 야 이거 기회 야 이거 기회 어떻게 어떻게 요렇게 아 그렇지 나이스 아 전력협님 어둠의 전력협님 80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부담 안있네 기원 어 뭔소리임 마누 후원 뭐임 이게 머리도 없는게 까불어 아 아 만원 감사합니다 아 까불어 죄송해요 까불어 죄송해요 아 내가 머리도 없는데 까불었네 아 죄송합니다 아 머리가 없는데 까불었지 모암 아 만원 감사합니다 만원씩이나 패턴 보여드림 오케이 머리 없는 스웩으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만원 감사합니다 와 내가 머리 4만원 주고 잘랐는데 이제 머리값 한 3만원 된거 같지 모암 하이킹 와 계속 걸리네 이분 찍어 일어나면 실리건다 그렇지 아 아 개미친 패턴 안통하네 이거 으 으 으 으 왜 앉았어 아 나는 좀 아 이번엔 나락이겠지 했는데 좌종이었네 침착했네 상대가 4만원짜리 두껍 에바임 나이스 나이스 인분 미용실 비슷한데 저렇게 깎아 주의가 없잖아 지킹 가발쓰고 머리 잘 못 낚았다고 뭔소리임 아 바보 와 진짜 먼지게 들어오네 일본 미용실 비싼데 절 깎아줄리가 없잖아 가발 쓰고 머리 잘못 깎았다고 하지마세요 뭔소리임 진짜 내가 돈주고 자른거 크동형이 제 머리보더니 하는말이 야 그거 진짜 미용실 자른거가 니가 자른거 알고? 두번죽임 풍심 우와 풀었어 보자마자 풀었는데 깎아 ptg 뭐 서서 오케이 남자답게 날아? 헐 뭐는소리 아니 형 놀려서 죄송해요 머리 못줘요 놀려도 돼요 아니 많은 씩이나 주면 놀려야지 많이 놀리셈 아..감사합니다 아..이거 머리 안그래도 짱이나 죽는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네 감사합니다 빠세 빠세 안일러나? 뭘 봐면 걸릴까? 아.. 걸리네? 대구 가볼래요? 그렇지 대구 한번 보내주자 예의상 대구 한번 보내줘야죠 일본사람들도 관광시켜줘야지 포키? 지금도 난 그래픽 괜찮은거 같은데 하긴 요즘 워낙 4K 이런 그래픽이 많아가지고 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움 머시 러시어스 머리샘 머리좀 주셈 머리좀 주셈 머리좀 주셈 머리좀 주셈 아 지르네 앉을걸 안될샘 지금 소중한 머리임 아이고 와 하도를 지진다 깐으로 자르라고요? 아 너무아샘 님들 지금 안그래도 없는 머리를 또 자르게 만들거림? 너무아샘 너무아샘 어 뭐야 밀길래 뭔가 했네 야 이거 뭐 커키기 나오냐 힘의 커키 나이스 어? 야 이게 안맞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아 아 저게 인선풍은 안맞는구나 처음 알았네 아 이 승부로 인해 하나 알게 됐지 모얌 뭔소리임 우리 기영이 펼권 잘하네 어디서 배웠는지 주차장 갈까 아 님들 왜그러샘 갑자기 머리값 생김? 아 왜그러샘 기영이라고 지금 저기 학생이라고 데려가려는거죠 이분들 아주 무서운 성님들이네 어? 기영이 주차장가서 펼려고 그러지 안될 그러지마 샘 오 샘 아 4만원 생겼으니까 다시 밀려구요 너무한거 아님 내일 삭발해야됨 나 삭발해야됨 나 삭발해야됨 와우 나이스 기원초등학교 뭐임 지금 안그래도 머리 잘린김에 아 진짜 한 돈에바에 백만원 해가지고 백만원 차면 삭발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 대한 미련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거든요 어 오 베이블 풀고 그래 이렇게 계속 푸는데 안풀려 아 까비 으닛 와 안쓰나 으닛 안되죠 웨이브하고 공격은 나만할거야 야 심리겁니다 심리겁니다 일어났는데 맞아요 일어났죠 퇴레기 야아 샅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요 진시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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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머리밤 진짜 머리밤 머리 지금 없어진김에 머리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뭐하세요 이 칸이네 정통파답게 끝내야지 아직 제가 정통파가 아니라는 증거네요 이거 이거 어떡하지 찢겨와 오우 오차카라 사마데스 오차카라 사마데스 오차카라 사마데스 호우 오우 힘들었다 아니 더 대략 고맙.. Milky Way